어제 심어놓은 고추며 오이며 가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닭이 또 나왔어요! 닭이 나와버렸네? 안으로 들어가라! 어디 닭알 혹시 나온 데 있나 봐야 되겠네요. 꼬꼬꼬꼬꼬꼬 가마롭게 닭들이 아이고 니넨 감옥에 아직도 갇혀있냐? 이제 풀어주지 그래서 알아 니넨이 다 알라는 애들 아니야 혹시? 감옥에 갇힌 애들이? 거의 주는 줄 알고 마주 풀어줬나? 아이고 니넨은 움직일 수가 없구나 얘들아 들어가자 계란 펄 안 가져왔잖아 계란 펄 안 가져왔잖아 계란 펄 안 가져왔잖아 나도 그냥 왜? 야 간 놓지마 넣지마 간 놔줘 응 여보라 꼬꼬꼬꼬 와 닭이 저기 올라갔어 밥달라고 아이고 난리 났다 저쪽 저쪽 뭐야 뭐야 옳지 여기서 못 먹는 애들 저 아내 것도 줘야지 난리 났어 자기들도 달라고 지금 수감 중인 닭들이 모이 달라고 난리 났습니다 수감 중인 닭들도 줘야 돼요 이쪽은 없어 밥이 이쪽에도 줘야 돼요 이쪽은 없어 밥이 영월아 많이 컸네 영월이가 많이 컸네 왜? 왜? 간식이 아이고 거기 몇 개 있어요? 딱 세 개 밖에 안 났네 여기 간식 어디 있어? 간식 여기 간식 꺼내봐 이거 이거 저 밑에 저 아래 강아지 간식입니다 강아지 간식 다 꺼냈어 야 안 먹어? 이리와 간식 간식 먹자 응 영원아 이거 먹어 물 옆에 갖다 주래 영월이 물 옆에 갖다 주래 응 어디가? 니 안잡아 잡힐까봐 자꾸 도망가는거야 어디로 갔어 뒤로 영월아 약아가지고 붙잡히는 줄 알고 도망가니는거야 영월아 여기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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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맛있는거 이리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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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 영월아 여기 있어 왜 싸우고 그래 밥은 말주래 싸우고 난리네 여기 옆에도 여기 옆에 비웠어 이쪽이 비웠어 이쪽이 있죠 응 응 그치 오우 저쪽에서 이쪽으로 먹었는데 응 아이고 쟤네 쪽에 술 먹으려고 난리야 자 오늘도 여기는 아이고야 많이 먹고 알 좀 많이 나와라 여기 세개 밖에 안났네 응 응 영월이 어디서 먹었어? 어 잡힐까봐 잡힐까봐 잡고 그러는거야 아 오늘도 닭장에서 여기 주고 아이고 갑니다 아 아이고 잡지마 상추가 하루하루 틀리게 이렇게 자라나네요 고추도 어제 숨어졌더니 이렇게 자랐구요 감낭도 있고 가지도 있고 여기도 철쭉꽃이 연산웅이라고도 하죠 연산웅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 풍요로운 전경입니다 실록이 너무 아름다운 초당선 덧밭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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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